엔젤스 파이팅 5차 대회의 마지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된 터치 공격이에요. 킥 공격 올립니다. 아 지금 최영만 선수 지금 본인 파이팅 넘치고 있죠. 지금 타격감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만이 봅니다. 일단 주먹을 위에서 아래로 꽂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둘 모두 리스크가 있죠. 자 최영만이 몰죠. 크게 얼굴 좀 봤는데요. 노부로 선수가 쉽지 않네요. 최영만 선수 좀 씩 웃고 있습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시 원투 라이트 꽂습니다. 최영만 계속 들어갑니다. 최영만 끝까지 보고 치고 있는데요. 니킥 최영만 다시 몰고 있습니다. 라이트 최영만 최영만 라이트 최영만 최영만 노부로 데미지가 있죠. 손을 주고받아 치고 노부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중량 차이 상대 차이 있고요. 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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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다시 라이트 최용만. 또다시 라이트입니다. 원투 공격. 어퍼컷 준비하는 최용만 선수였는데요. 다시 떨어지는 노보루. 네. 니킥. 라이트. 어퍼컷 짧은 어퍼컷 보여 봤습니다. 최용만 선수 지금 조금 더 펀치를 아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10초 싸인 떨어졌고요. 마무리가 되면서 엔젤스 파이팅 5차 대회 모든 경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최용만 선수의 복귀전 한정의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만 선수 하나 나왔고요. 역시 레드. 3대0으로.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최용만 선수의 3라운드 판정승입니다. 최용만 선수의 복귀전 한정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유éis guide. 한글자막 by 한효정